이 시간에는 그 유명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창녀의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창녀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8장에도 창녀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장에서도 창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창녀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창녀의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할까요?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복음들은 다 하나님은 얼마나 무조건적 사랑인가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을 철저히 율법적으로 조건적인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어 엎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아니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사케오, 세리 사케오 이야기도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도 아주 맨날 누가 주인공이에요? 조건적인 하나님을 가르치는, 율법적인 하나님을 가르치는 종교 기도자들, 바리세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다 이 사람들은 구원 받을 수 없어. 그런 사람들만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그랬지만 이 8장에서도 다시 한 장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녀들은 저주받은 여성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짓을 하고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천국을 갈 수 없다고 낙인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요한이 보이고 싶은 핵심은 예수님은 그런 장녀들이지라도 예수님이라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구원을 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자기들은 율법도 잘 지키고 다 착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분명히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너희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책이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해 가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무조건적 사랑 자체가 생명이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생명이다. 강조하는 책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전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랄 거예요. 그 성전에서 하는 일을 제사라고 합니다. 매일 매일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 제사의 내용이 뭘까요? 그 제사의 내용은 뭘까요? 우리가 제사 지낸다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제사는 우리 인간이 신에게 무엇을 바치는 그런 의식을 제사라고 해요. 우리가 인간이 신에게 무엇을 갖다 바쳐야 해요? 바치는 이유는 뭐예요? 잘 봐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항상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립니다. 신이시여 우리를 잘 봐주세요. 농사가 잘 되게 해 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자식들이 성공하게 해 주시고 그런 예배, 그런 제사는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교회라는 곳에서 행해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성전이 있었고 지금도 교회 건물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성전의 기능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 곧 그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제사의 내용이 무언가를 모르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 성전에서 행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고 인간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것이 제사의 내용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완전히 거꾸로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모든 제사는 성전을 지어 놓고 인간이 하나님에게 바칩니다. 무선성이에요? 대가성이에요. 좀 쉽게 얘기하면 Y로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Y로를 매기는 거에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 그 제사의 내용이 누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당신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그냥 그대로는 자녀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운명에 처해 있어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은 그 죄 지은 아담과 이브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할 운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운명에 빠진 그 아담과 이브의 자손들도 결국은 같은 운명인데 그 자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가지고 모든 그 인간들 대신에 죽어주시는 십자가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다시 내가 값을 대신 지불했으니까 내가 값을 지불하고 우리 아들의 피를 그 생명값으로 지불하고 그 인간들, 죄 많은 인간들을 어떻게? 샀다. 그것을 대신 값을 치르고 샀다. 라는 말을 신학적 용어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값을 지불했다. 그러니까 납치된 아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신 값을 지불했다. 아들은 자기가 갚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내 자신을 보고 나는 샐인데 나는 문두인데 나는 창년데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 인간이 처해있는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자격이 있는 인간인가? 없는가? 그거를 따지시는 분은 뭐예요? 아니요. 그거를 따졌다 하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는 착한 놈만 골라서 구원하겠다. 처음만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예없이 모든 인간을 위하여 돌아가셨어. 큰 박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제 나는 다 구원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요. 인간은 계속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을 대신 죽여서 구원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해서 나는 이렇게 못된 인간인데 정말 나도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 측에서는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그래서 선택을 안 한다니까? 그래서 나 같은 놈은 나는 세일인데 나 같은 놈은 나는 작년인데 나 같은 년은 나는 지옥 갈 운명이니까 나는 더 나쁘게 살았대요. 그래서 희생을 포기하고 더 악한 길로 가는 그것이 악령의 방법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십니다. 성전에서 행해지는 제사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 인간을 우리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 그 약속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인간을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은 창세기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노홍수 직후에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다윗을 통해서 또 약속을 다시 해서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런 것입니다. 성전에서 매일 지내는 제사의 내용은 구원자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해. 내가 꼭 이 약속 지킬 거야. 너희들 꼭 믿어줘. 나는 약속했어. 꼭 믿어줘.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에 자꾸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야 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꼭 지킬 것이라는 그 제사를 내일 지냈는데 이제 내가 곧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 해 오신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거의 매일 가시다시피 예수님이 성전에 거의 매일 가시다시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 하면 요한복음 2장 때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실제로 자기가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아들로서 구원자 성전에서 매일 행해주고 있던 제사의 주인공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해요? 어린이 양을 제물로 합니다. 그 양을 죽여요. 그래서 양이 피 흘리고 죽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린 양으로 와서 우리 모든 인간을 위하여 죽을 것이다 라는 약속 이렇게 너희들 잘 봐. 이 어린 양이 죽지? 왜 죽어? 너희를 죽이지 않기 위하여 내 아들을 죽이는 거야. 그래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 어린 양이 바로 나 예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가 저기 지나가고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이 저분이다. 얼마 있지 않으면 저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이다. 그 어린 양이 저 예수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왜 헐어라 그래요? 이제 헐어도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전에서 맨날 하는 제사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환기시키고 또 새롭게 환기시킨 그 약속. 내 아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 너희들 대신 죽게 해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는 약속을 지킬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성전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성전을 헐어라. 그래서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흘 후에 부활하시면 그때 부활한 예수가 이제는 진짜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성전에서 맨날 죽었던 진짜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를 상징하는 제물로서의 어린 양이 매일매일 죽어야 될 필요가 없죠. 그 얘기에요. 그래서 요한은 그거를 항상 감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8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오는지라 저희를 가르쳤습니다. 아마 그 백성들을 앉혀놓고 그 성전 마당에서 예수님이 그걸 가르쳤을 거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가르쳤을 거에요. 이 성전에서 죽는 그 어린 양이 바로 나야.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더 이상 제사라는 것은 필요가 없게 돼.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가르치고 있는데 또 이 서기관들과 바리세인트,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 중에 잡힌 한 창녀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모세의 율법이 있었어요.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가늠 중에 잡혔다면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때려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돌을 손에 들고 이 여자를 끌고 예수님한테 왔어요. 예수님은 자꾸 문등병자도 고쳐주고 중풍병자도 고쳐주고 세리도 세리집에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자기들이 이때까지 백성들을 가르친다고 하고 정반대, 무조건적 사랑을 자꾸 나타내기 때문에 오늘 이 창녀를 잡았으니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분명히 이런 여자는 돌로 죽여야 된다고 써놓은 율법대로 이 사람들은 돌을 들고 그 여자를 끌고 예수는 매일 성전에 있으니까 성전을 끌고 왔다는 말입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며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모세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 누가 준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준 율법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당신 예수의 말을 맨날 듣고 보니까 당신은 맨날 죄인들, 세리들도 용서하고 중금경저도 공짜로 조건 없이 고쳐주고 그러면 이 여자도 어떻게 해요? 그냥 용서하고 보내라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고소하기 위하여 이어 저를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예수님 입장이 참 곤란해지겠죠? 사실은 이런 율법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막상 이런 여자들도 나는 사랑해. 그래서 나는 용서할 거야 라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 그 자체를 묵살하는 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입장에 빠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 같은 것은 지킬 필요가 없다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안 돼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의 율법만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지켜야 전국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율법이 뭐냐면 제사법입니다. 성전에서 어떻게 제사를 진행할까요? 그러면 그 제사는 무엇을 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모든 죄를 다 사신다를 가르치는 율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이 창녀의 죄도 사하시고 그 창녀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실 예수에게 이 여자를 끌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그 모세의 율법의 최정점, 모세의 율법이 완전하게 되는 순간이 무슨 순간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고 모든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순간. 그게 모세의 율법의 끝나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으로 된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제사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순간입니다. 그렇죠?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겠거니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수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를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명목으로 고소하려고? 예수는 율법을 무시한다. 율법을 무시하면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명목상으로 이날도 이 장녀를 용서했어야 안 했어요? 용서해서 보냈어요? 그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율법을 무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율법을 무시했으면 죽여야 돼서 그래서 죽였어요. 예수님은 이 참으로 심각한 순간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여자를 용서하고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 것으로부터 구원해 줬어요. 이런 장녀처럼 간음하다가 잡히면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죄의 대가는 죽음이야.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그래서 그 여자는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여자를 가게 했어요? 곧 자기가 어떻게 해? 그 여자 대신 죽을 테니까 박수! 예!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해 줬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용서하고 보낼 수 있단 말이야. 이런 태도가 아니었다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무슨 질이에요? 갑질이야. 그것은 부당해. 법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법을 누가 준 법인데 하나님이 준 법인데 하나님이 준 법을 하나님 아들이 어기고 구원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강제 구원이고 이것은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은 이 장려를 용서하고 보낼 겁니다. 그리고 내가 대신 죽을 거라고 그것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다 씁니다. 땅에다가 쓰십니다. 몸을 구피사. 우리 아침 시간에는 구피사가 아니고 뭐가 나왔댔습니까? 우러러보셨다. 이번에는 뭐예요? 구피사. 도대체 예수님은 위에 있을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자꾸 낮은 쪽에만 가요. 낮은 쪽에만 가요. 뭐가 낮은 대로만 가요? 물은. 물은. 노자 선생님도 물은 하나님과 같다고 그랬어요. 상선, 약수. 선 중에 최고의 선이 상선인데 누구의 선이 상선 최고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 제가 아마 상선 약수라고 붙여서 걸어놓고 있는지 많죠. 과연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무장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손가락으로 그 인간들은 다 당당하게 돌을 들고 서있는데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준 하나님은 어떻게 굽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삿개오 뽕나무에 올라간 것을 우러러보시지 않나. 그 율법을 준 장본이면서도 하나님이면서도 사람들은 서있고 자기는 굽히지를 않나. 그런 뿐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땅에 썼습니다. 그래서 쓰시는데 계속 저희가 따집니다. 모세는 돌로 쳐주기를 그러면 당신은 어쩔 참여? 어쩔 참여? 하고 자꾸 따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쓰시고 그 다음에 계속 묻습니다. 무엇을 썼는지는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써야 되는 것은 뭐예요? 결국 내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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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자가 본인이 죽고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기 위하여 왔다 라고 써야죠. 그렇죠. 아시겠죠? 그거를 써도 이 사람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몰라요. 하여튼 그래서 쓰시고 이제 쓰시고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놓치라.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놓치라. 우리 인간 중에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 심지어 예수님 자신까지도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죄가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를 하나도 진 게 없어도 죄가 있다면 왜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 중에 땅에 구부려서 쓰시는 예수님은 세례요한, 침례요한이 말한 것처럼 누구의 죄를 끌어안고 가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는 누가 지금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세상을 믿는다면 이 예수가 지금 우리 앞에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이걸 쓰고 있는 예수가 세상죄를 다 끌어안고 결국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구나 라는 이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왜? 나의 모든 죄는 바로 이 분이 어떻게? 다 책임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죽어주실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라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만약 그 서기곤과 바리새인들 중에 지금 예수라는 젊은 목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아들로서 왔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는 말은 너희들 중에 혹시 내가 너희들이 맨날 제사 지낼 때 죽이는 그 어린 양이 나라는 것을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내가 너희들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는다는 그 어린 양이 나라고 믿는다면 너희는 죄 없는 사람일 수가 이다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에요. 돌로 쳐보라는 거에요. 아시겠죠? 이게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서기곤과 바리새인들 중에 내가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돌로 칠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돌이라는 것이 참 재미있는 거에요. 성경에는 성경에는 예수님의 별명이 어린 양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별명이 돌이기도 해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예수님이 돌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곳을 아는 곳이 있습니까? 산돌이라고 합니다. 산돌이라는 말은 잘못 생각하면 살아있는 돌이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산보다는 생명의 돌입니다. 산돌이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자기는 대신 죽으시는 그 생명의 돌, 산돌이신 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성경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 사람에게는, 즉 유대인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무슨 돌?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예수는 산돌이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시면 산돌이라고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쉽게 하면 돌쇠죠. 그래서 돌로 치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산돌 너희 모두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너희들 대신 죽는 그 산돌이라는 것을 안다면 돌로 쳐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지.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보면 돌로 치라. 돌로 치라는 말은 돌을 내가 던지면 그 창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면 내가 그 창녀에게 무엇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를 던지는 거예요. 예수를 던진다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그 창녀가 그 돌이 예수라는 것을 알면 그 돌 예수라는 돌에 맞아서 그 창녀는 죽고 새 하나님의 딸이 탄생하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정말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요한복음은 정말 멋있어요. 예수님이 땅에 쓰셨을 때 땅에 쓰시고 그것을 보고 그리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을 듣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냥 갚아 버려요. 갚아 버리고 누구만 남았다고? 오직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왜 여자만 남았을까? 돌 들고 장녀인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여기에 성전으로 끌고 온 사람들인데 도망가고 먼저 도망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 장녀입니다. 그런데 장녀만 도망 안 갔다. 그리고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썼었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모세율법은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게 된 모세율법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삼손 알죠? 삼손도 가늠했어야 안 했어요? 장녀하고 자고 그랬어요. 또 참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남자 다윗도 가늠했어야 안 했어요? 젊은 장교의 그 젊은 아내를 강제로 잡아냈어요. 다윗은 돌맞아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젊은 장교의 부인의 이름이 바세바입니다. 나는 바세바를 뺏어서 가늠한 다윗을 용서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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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 팔레스타인의 장녀와 가늠한 삼손을 용서했다. 그게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안 있어요? 그러네. 돌에 맞아 죽이라고 분명히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안 죽였네. 돌에 맞아 죽게 하지를 안았네. 이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왜 돌에 안 맞아 죽었을까? 돌에 안 맞아 죽을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무엇을 믿는 믿음? 내가 이런 중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지은 내 죄도 어떻게? 용서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꼭 보내서 자기 아들이 피 흘리고 죽을 것이다. 믿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그 옛날에도 그것을 알아본 거예요. 제사 지낼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무조건적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저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서 저렇게 내가 죄를 지어도 나 대신 죽고 나의 죄는 용서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이구나. 다윗은 믿음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이 죽일 수가 없죠.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그 서경원과 바리새인들도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도 모세율법대로 돌맞아 죽지 않았어요. 이제 그쯤 되면 그 서경원과 바리새인들도 아! 이 분이 그 어린 양이 맞는 모양인데 예수님이 그런 구체적인 옛날 구약 성경에 있던 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자기가 그 어린 양이라는 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서경원들과 바리새인들은 헷갈려 안 헷갈려? 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목수로 올까? 아! 헷갈려 죽겠어. 그런데 예수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확실해?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때 그것을 믿어버리면 어떻게 돼? 그 중에 바리새인 한 사람, 서기관 한 사람이 그걸 믿어버리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은 완전히 자기 세계, 종교 세계에서 기득권을 어떻게 될까? 기득권을 박탈당하고 쫓겨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정말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렵게 돼 있는 거예요. 돌 들고 율법을 지킨다고 돌 들고 왔다가 어떻게 해? 한마디 말도 더 이상 못하고 돌을 땅에다 놓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참 예수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만큼 가르쳐 줬으면 그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적어도 한 사람 정도만이라도 오 주여 당신이 그 어린 양입니까? 그런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돌로 치료할 때 돌의 뜻이 뭔지 알까 모를까? 이 분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집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자기의 죄도 어떻게? 사하구 구원하실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 분이 누구의 죄도 사하러 오신 겁니까? 이 장례의 죄도 사하러 오신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이 장례의 죄도 완전히 짊어지고 갈 약속을 지키러 왔기 때문에 이 여자를 가라! 자유롭게 보내주는 것이지요. 용서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예수가 어린 양이구나. 이 예수가 뭐예요? 생명을 죽이는 돌이 아니라 무슨 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돌, 산돌이시구나. 그것을 알았다면 돌로 쳐 죽인다는 말이 완전히 거꾸로 됩니다. 그 죄에 많은 그 여자는 그 예수라는 산돌에 맞아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완전히 용서받은 새 삶을 뉴 스타트 하는 여자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이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제하고 벌주려고 하던 그 자가 어디 있냐? 없네. 안 보이네.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주여? 없습니다.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있으면 율법에 따라서 나를 벌주고 죽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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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실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을 죄를 지은 죄는 이분이 뭐예요? 다 이제 짊어졌기 때문에 나를 정제하고 죽일 수 있어 없어? 없게 됐다. 바로 그 얘기에요. 주여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나사대,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아니한다. 왜? 너는 죄가 없기 때문이다. 왜 죄가 없어? 이 장녀는 이 예수가 자기 죄까지 어떻게? 징어 지시고 자기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으니까 너도 내가 너를 정제하지 않는다. 무엇을 믿는 한? 나 예수가 너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는다는 것을 믿는 한? 너는 죄가 없으니 나는 너를 정제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그런 장녀가 가졌던 그 믿음 아무리 장녀인지라도 아무리 자격으로 따져서는 절대로 구원 받을 수 없는 그런 잡년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나 같은 자격 없는, 구원 받을 자격이 한나도 없는 나라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이렇게 예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는 이런 장녀들도 이렇게 구원하셨다. 라는 것을 요한이 보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던지는 그런 메시지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당신네들은 정말 모세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 받을 뭐가 있다? 자격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격 따지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부딪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장녀입니다. 창렬한 것은 뭐냐면 가늠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자기 마음이고 자기 영혼이고 뭐고 상관있어 없어. 돈이라면 누구라도 함께 자. 돈을 위하여. 아시겠죠? 우리도 옛날에 어떻게 살았어요? 돈이라면? 양심도 어떻게? 눈을 잠깐 감기도 하고. 그랬던 우리. 장녀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면 우리도 참 조건적으로 살아왔던 결국 그 조건적 사랑을 사랑이라고 우리들 마음속에 가르친 존재는 누구에요? 그건 악령이거든요. 그래서 그 악령을 받아들인 것.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들의 뭐다? 남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남편을 바꿔치게 해 가지고 무슨 영을 받아들여 버렸어? 악령을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것을 가늠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늠, 창녀 이렇게 나올 때 성적인, 도덕적인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다 영적인 가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매일매일 마시면서 숨 쉬면서 매순간마다 그러고 살면 우리의 더러워졌던 유전자들이 조금씩 조금씩 씻겨 나갈 수도 있고 회복되기도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으리라? 내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생명의 빛. 그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것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사랑. 우리를 부활시키는 그런 생명의 빛입니다. 정말 시간이 넘어가시니까 오늘 저녁은 이 12절까지만 하고 다음 기회에 나머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이렇게 당신의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가 본 그대로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이 기록을 통하여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감동을 받고 정말 우리의 유전자가 켜지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정말 감사하게 그렇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을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빛을 보고 이렇게 또 새롭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또 이렇게 새롭게 내 가슴에 와 닿았구나 라는 그런 새로움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우리의 유전자들도 다시 새롭게 회복하는 그러한 하늘의 치유의 체험을 하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